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통 족발 약간 원신처럼 보이게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족발은 원래 맛있죠 통으로 먹으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우젓 3장 초고추장 있어요 새우젓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마늘 양파 청양고추 있구요 석박지 파김치 배추김치 전부 다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늘맛 명랑 마요네즈 이렇게 소스 같이 해서 먹을 거구요 여기는 칼라맛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냥 마요네즈 그냥 마요네즈 그냥 마요네즈 formation 하지만 마요네즈 이렇게 부르면서 하니 바삭한onders 하나는 다 드셨네요 같이 마요네즈 그리고 nincom작 다시 마요네즈 그런거에 면밀어요 어떻게 그런거예요? 고소해요 청양고추 너무 맛있다. 치즈볼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오돌뼈 치킨과 치킨을 많이 먹으니 더 맛있어! 치킨과 치킨은 너무 맛있다! 치킨은 고소한 치킨을 먹기 때문에 치킨은 치킨을 먹으니까, 치킨은 고소하고, 치킨은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 치킨은 치킨이 먹어서, 치킨은 치킨을 먹으려고 합니다. 팽이버섯 아삭아삭 제 불가능한 맛이였어요 제 불가능한 맛은 정말 좋네요 남남내가 너무 좋네요 저는 불가능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가능한 맛이야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즈볼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드립니다! 와우 너무 맛있어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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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찔러요 너무 찔러요 바삭바삭 쥬쥬쥬 아삭아삭 오징어 아삭아삭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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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맛 고춧가루 마요네즈 다진마늘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겨울에 비싼 겨울에 털어내줘요 겨울에 매콤한 맛 겨울에 매콤한 맛 겨울에 매콤한 맛 이 시각 세계는 진짜 맛있게 먹음 하지만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가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각 세계는 엄청나게 좋네요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가 너무 좋네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가 너무 좋네요 너무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족발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위메프에서 샀구요 한 점 먹을 때도 맛있는데 그냥 한 족발 5점 6점을 한 번에 먹는 느낌 그리고 그 미니조 살 다 골라내서 한 두세 개를 한 오금 집어서 입에 넣는 느낌 진짜 쫀득쫀득하고 진짜 진짜 맛있었습니다 소셜에서 샀는데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여러가지 소스랑 같이 해서 먹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